이번에는 어떤 건지 한번! 자, 주세요! 아니, 제작진은 아무나 갖다 놨네.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지. 어, 나도 생각난 거 있다. 나도. 상아, 목도리? 일단 좀 한 분 한 분씩 하죠. 너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... 살풀이는 아닐 거야. 살풀이는 아닐 거야. 야, 지금! 자, 지금! 상아, 지금! 상아, 지금! 상아, 지금! 설마 개그캐에서 사라졌다는 살풀이 개그를! 집안 잘 찢어도 못하지, 살풀이는. 너, 그거는 황진춤 찍은 거 죽여. 아니, 아니죠! 어, 제가 그걸로 하겠습니까? 뭐 하시라고요? 야, 이거 명수 형도 이거 안 해야겠다. 야, 이거는! 이게 끝났다가도. 제작진은 보여주세요. 난 형이 웃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너 이거 천 개백 개 하면 죽인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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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누가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데. 이거 뭐야?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제작진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! 눈물이 막혔어! 눈물이... 아, 이거 웃기다. 말아보면 눈물 얘기 좀 나잖아요. 네? 설마 또 내시경을... 아, 지금 한 번 하셔. 아니, 내시경 하셨는데 지금. 어, 돈이 두 개, 돈이 두 개! 내시경, 아버지! 아, 이거 뜨세요! 아버지! 한 번 한 번 하셨잖아요! 아니, 내시경 한 번 하셨잖아요! 아니, 내시경 한 번 하셨잖아요! 아니, 내시경! 아니, 내시경! 난 아니에요! 난 아니에요! 도전! 도전! 도전, 좋아요. 이거 다 여기 휴지 안에 있는 거죠, 이거? 맞죠? 네. 나오나! 어우, 야, 이거 죽겠다! 우와, 짱이다! 대극 성공이야, 대극 성공! 대극 성공! 대박이다! 아, 성공이다! 야, 이제 뭐가 해야 되는 거야? 이제 뭐가 해야 되는 거야? 세다! 도전, 도전? 도전! 약간 좀 세팅이 필요한? 그래요, 그래요. 아이, 메디컬 개발을 해야 되는데. 갔다 오겠습니다. 언뜻 봤는데, 저 정영돈 씨. 어우, 여기서 그랜나루가. 그랜나루가 장난 아니에요, 지금. 그걸 또 꼈지, 뭐. 설마, 야, 공챈데. 손띠. 만약에 이 예상이 맞으면 손띠시면 이거 울립니다. 야, 지금 어마어마한지 생각이 안 해. 아, 형, 그랜나루야. 아, 형, 그랜나루야. 그냥 그랜나루야! 진짜. 진짜 그래. 진짜 그래. 정말 그래. 어우 개그. 뭐가 보이는 거. 저거 염치 좋다. 그래? 아이 정말. 이게 뭐야. 야 이거 초등학교 2학년이야. 2학년이야. 알았어. 야 꼬집 좀 마. 꼬집 좀 마. 꼬집 좀 마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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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잠수를 하려고 하냐. 잠수를 해. 너 해봐. 너 미역 넣으셨다. 어 싱싱하곤 하네요 미역이. 짜장면 짜장면. 어? 저 정정환 씨 잠깐만 좀 도와주실래요? 이거 환자인데요? 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씨. 어 짜장면이다. 짜장면. 젓가락 좀 주세요. 젓가락 좀 주세요. 젓가락 좀 주세요. 짜장면 같죠? 어 짜장면. 나도 나도 나도. 너무 맛있겠다.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잘 비벼가지고. 잘 비벼가지고 먹어야 돼요. 어떻게 하시면. 고춧가루 조금만 뿌려주세요. 아저씨. 그리고 후추 뿌려주잖아요. 맛있게 먹어야겠다. 오 꼬들꼬들하네. 도랑무. 도랑무. 조금 짜다. 잘 떨어야 되는데. 같이 먹어야죠. 음 맛있겠다. 한입을 해서 도우면 어떻게 해요. 맛있겠다. 아이고. 맛있어. 양파 양파. 짜장면 줘야 돼. 짜장면 줘야 돼. 짜장면 줘야 돼. 이야. 야. 같이 도우니까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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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야. 사자. 야. 아. 경험. 그래도 짜장면은 재밌었어요. 이게 되네요. 내가 웃긴 거죠. 그래요 정준화 씨가 웃긴 거예요. 곱빼기야 곱빼기. 홍철이는 카레 할 걸 그랬다. 명수 형 잔치국수 했으면 재밌었는데. 그럼 빈 그레. 양 너무. 남은 그레. 남은 그레. 남은 그레. 남은 그레. 그만해라 동녀들아. 잔바 잔바. 동녀야 아프면 너희는 두검이니? 아니야. 자 마지막이죠. 웃겨. 싸다. 아.